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상암에 위치해 있는 제 공유오피스가 생겨서 그래서 한번 둘러보러 가려고요 거기 스튜디오도 있고 그리고 제 부스, 제 사무실도 조그맣게 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유오피스를 대우해주는데 네 지금 가보려고요 저희 집에서 상암까지 굉장히 머네요 이제 사무실에서 옷이 돌리려고요 20분 그리고 여태의 그리고 이쁘리로 이른여 나왔습니다 이런러 이런러 닥 이런러 저기가 저의 사무실입니다 기름이 진 F-S-S-S-S-S 고 lamb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강연을 갑니다.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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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해주세요. 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다가 떨궜어요 그래서 렌즈가 지금 들어갔는데 수리비를 물어보니까 인적이 28만원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렌즈를 통으로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시작한 렌즈가 진짜 이런 거 같아요 음료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이 렌즈는 다 정리해보니까 오늘은 지난 3분간에서 일찍 1분의 1분의 5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레이크 땅끝에 따라하는 렌즈가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집에서 한 번에 들었고 제 손에 렌즈가 너무 많아요 집중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시간 4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. 되게 짧은건데 잘 안되더라구요. 이제 편집실을 가줄거에요. 편집실에 가서 편집을 조금 하고 집에 갈 예정인데. 짜잔 저희 편집실입니다. 여기에 신난 공감도 있어요. 편집실에서 만나요. 편집실에서 만나요. 편집실에서 만나요. 12시 12시 이제 가려고요 컴퓨터가 안 돼서 그냥 가려고요